아잉? 가자 무슨 소리야 우리 형님 오셨는데 한 38초쯤이다 오케이 무난하게 그냥 어 마나 너무 까였는데? 아 벨코츠 미드였네 아 나 탐캐치 아 탐캐치 나 벨코츠 아 벨코츠 서포트인줄 알고 빡세겠다 싶었는데 이거 이번 게임 괜찮은데 이거? 오케이 아이 러브 머니 아 이거 근데 조금 사거리가 짧다보니까 오케이 이 딱 걸어주고 이거 딱 케미 알겠나? 아 따 아픈거 아 따 오지게 아픈거 어디 깔아주고 자 천천히 어 쿨이 좋아 그 다음에 이거 Q 찍어주고 살짝 빼고 오케이 레빗이 아사 이 반숙도 좋았어 오케오케 오케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 오케오케 피 얼마 안따랐어 야 루시안 내 마음은 똑바로 갈고 있어 루시안 이대로만 가면 돼 오케오오 오케 이런 이런 원딜이면은 향로 가면은 그냥 오져버리겠다잉 오케 좋아 약간 징크스랑 징크스랑 징크스랑도 잘 어울리는데 이번엔 루시안 나와가지고 약간 개인카이팅으로 가나보네 근데 잔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나는 재밌는데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거의 수면제나 사람 없어 이 잔나가 지금 내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거의 한 지금 한 열 분은 자고 있을거야 천천히 해 야 라인 빨리 밀자 이거 라인은 밀어놔야지 오케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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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득 이렇게만 이렇게만 무난하게 하면은 어 잔나는 엄청 고맙지 라인전에 이긴다기보다는 잔나는 그냥 무난하게 하는거거든요 오오 우리 구속이 또 어서오고 아 닉네임이 왜 저래 근데 뭘 박읍읍읍님의 구속이라니 이거 배리어 시전이 좀 아 이상하다 저거 맞은 다음에 써준다 주중만 떠져라네 저거 어? 또 저래 배신자라니 임마 아 마음 아프다 오케이 아 앞에다 까불어 아 앞에다 까불어 아 앞에다 까불어 아 앞에다 까불어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죽겠는데 이거 어 이거 풀 왜 안 썼지 이거 너무 너무 아꼈는데 야 이거 비게이블데 야 이거 비게이블데 헉 어메 이 비게이블를 아 너무 맛있는데 아 이 맛있는걸 내가 먹어야돼? 와 와 진짜 오지게 맛있는데 와 이거 원딜 줬으면은 이거 좋았는데 원딜 너무 아쉽다 아 원딜 너무 아쉬워 아 원딜 줬으면 됐는데 이거 아 아 원딜 너무 아쉬워 아 원딜 줬으면 됐는데 이거 이거 조심해라 조심해라 탐캔치 내려갔다 이러시먹은 탐캔치보다 돈 더 많이 벌었네 그래 이렇게 E 걸어줬을 때 앞에서 E 평평 Q 평평 W 평평하라고 인마 이럴 때 왜 왜 지금 지금 아니 하아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어 아퍼 와 저거 지금 와 저거 튕기는거 왜 이렇게 아프니? 뭐로 만드는 저거 진짜로 오마이갓 뚜두두둔 와 쟤는 잘한다 아이 아 아니 아하하하 어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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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씨 와우씨 와 존나 잘했다 휴 탑도 무난하고 그냥 이거 봇이 내가 일단 2킬 먹은게 일단 개이득이야 2킬 먹은게 이런거 딱 걸어주고 먹는거지 이런거 좋아 좋아 이런거 너무 좋아 계속 까부러줘 얘들 안보인다 생각해 아양 아야 아파 아파 오예스 와 진짜 드럽게 안들지시네 아 죽어줘 임마 저 죽어줘 임마 아하하 아하하 어 나 향로 뜨면 루션 코어텍금인데 이거 그만 울려봐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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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넘버원이 어서오고 좋아좋아좋아좋아 와하 좋다좋다좋아 너 로지게 먹어버렸다잉 야 곧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나 위에서 노는게 재밌을거 같은데 이거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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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리기야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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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로 가야겠다 아 이거 날론 돈좀 버려야되는데 이거 어 돈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씨이 붙여놨다 어씨이 붙여놨다 가자 아 아 650원? 아 근데 의외로 잔나 돈 못버네 아 내가 너무 못클 못큰 ammo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유호ㅌ 유호 메자에 가야겠다 이거 체크 한 권 사야 될 것 같아 이 게임 오케이 기모지 와 저 나 마나 없다 친구들아 나 마나 없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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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맞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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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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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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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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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속 왜 이렇게 빨라 얘 왜 이렇게 화났어 얘 뭐야 왜 이렇게 뭘 이렇게 뭘 이렇게 들고 다녀 어 이거 신발을 먼저 가야 되겠지 아 이거 너무 좋은게 어 이거 너무 좋은게 내가 시야속을 안가데도 이렇게 시야가 화나네 어 나 이런거 너무 좋아 아 너무너무 너무 좋아 아 미드 하나 줘도 돼 미드 하나 주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정말 앙 아 조금만 돈 먹으면 또 그거 나오는데 아 잠시 화장실 화장실 좀 아 잠깐 화장실 좀 아 화장실 좀 아 죄송 화장실 급해서 멍청한 놈들 오케이 이제 샹로도 나왔고 어 자기한테는 이게 안되나 아 아군 챔피언이네 이렇게 또 하나하나 알아가는구만 어 우리 지금 너무 좋아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너무 좋아 이대로만 그냥 쭉 가져가면은 그냥 이기겠구만 아까 내가 물려버린게 좀 크긴 했다 어 바로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손살 어 어 벨코즈 2만 좀 피했으면 이겼는데 오케이 버프 좀 받으니까 재미 좀 보나본데 얘 좋아 와 459야 이동속도가 추가 이동속도가 459나대 405에서 459 된다고 모빌인데 진짜로 뭐 진짜 모빌급이야 이동속도면 아 가운일이 너무 멀어 아이고 오오오오 얘 모빌 쓰면 살렸겠지 와 잔나는 모빌 아니고 그냥 아이오니아 갔는데 속도가 489야? 아니 왜이렇게 사기야 얘? 건들지마이소 빠바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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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쌌네 궁 4대운데도 궁을 안써주네 클레드가 어 저거 생각하고 있는건가 텔를 똑똑하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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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벗을 까자 오케이 야 벗을 까는게 맞아 벗 까자 벗 벗 까가지고 한번 싹 정리 한번 해보자 어 루시언 개약하네 얘 루시언 뭐 이거 물총이야? 생각이상으로 역한대 지금 얘 아 용을 주시다니 고맙네 그것도 바람룡 아 바람룡 두개였구나 지금 어 근데 마나관리가 안되네 이거 요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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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운가라고요 형? 형 연운소나보고 왔죠 영상 연운소나보고 온 사람들이 나볼때마다 연운좋다고 아주 그냥 어 어 스켓 많이 쓰는데 연운소나 어떠냐고 어? 앙 아 제발 아 아 미안해 야 나를 욕해라 나 욕해줘 나 나 욕해줘 나 오케 잡았다 나를 욕해라 그냥 내가 하지만 탑 미드를 밀고 있다면? 내 똥은 묻히겠죠 사실 나 잔나 엄청 오랜만에 하거든요 사실 나 잔나 엄청 오랜만에 하거든요 왠지 저 괴물 sitä 이거 궁 없잖아 오케 오 좋아 좋아 아 잘못 쳤다 이거 마 이제 바론 아이가 바론 바람쪽으로 한번 모여봐라 얘들아 아 여기서 이제 까불지 말아야지 까불다가 지금 몇 데스 한거야 이거 2데스나 있네 어 그만 죽어야지 우리 또 잔나 개사기인데 개사기 챔프 한번 형님들에게 멋지게 한번 보여드려야지 아직 롤챔프스에는 잔나 안나왔나? 롤챔프스에도 한번 잔나 나올 때 됐는데 향로 때문에 향로 잔나가 그냥 개사기더만 어 벌써 마나 관리하는데 미칼 갈까? 미칼 갈까 구원 가겠다 구원 구원 가가지고 일단 마나 관리부터 하고 향로 개사기인데 카르마가 보이냐고 그거는 그, 그게 할 말이 있네 좋아 봄 밀었다 얘 너무 좋아요 멀리서 막 끌고 와요 얘네들을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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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르긴 한데 좀 멀리 있다 와 500이야 속도가 느껴보진 못한 속도감이야 이거는 음 와 리얼리티한데 속도 어 너무 빨랐어 좋아 어 이거 뭐야 죽여달라고 여기 대기하고 있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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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기보디 아 역시 향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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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개꿀 다음에 이거 가잖아 이거 어 이거 아닌가 메자이 저 메자이 갈게 형님들 나는 자신있거든 이제 안죽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주문력도 올리고 어? 마나재생이 조금 부족하네 구원 구원이랑 이제 그거 하면 되겠지 구원이랑 이제 그거 하면 되겠지 우와 아 맞다 데미지 어 왜 이거 뭐냐 이거지 아니 뭔 상황이야 아니 이게 뭔 상황 뭔 상황이야 이게 하하 아니야 실수할 수도 있지 왜 그래 또 롤 분위기 참 아니 흐름이긴 하긴 모르 별풍선도 흐름인데 아 아 흐름 다 깨져버렸네 별풍은 흐름은 안 돌아오나 그렇지 그렇지 좋았죠 바로 하드릿이라고 어시 제발 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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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따아 쉐킨들 딜 좀 세네 어시 먹기도 이리 힘드나 바로 구원부터 올리고 구원 올린 다음에 구원 올린 다음에 나머지 템으로는 마지막으로 딱 힌트 그거 뭐야 그 이름 뭐야 어 부정한 성베 부정한 성베가 어떻게 해야 터지는거지 효과가 챔피언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아 뭐야 피해를 입혔을때네 카라마 같은 애들한테 좋은거네 잔나템 별로겠다 뭐가 좋을까 제노 템 추천 좀 여행님들 그래 그래 노예 고맙다 노예 계속 알아봐줘 고마워 아 이거 좀 아쉽네 나 궁이 없어가지고 아 도가니도 좋겠다 어 도가니도 좋겠다 어 저기 포즈니 너무 좋았어 야 최대한 막아볼게 나도 야 2차까지만 죽으면 개이득이긴 한데 누리 한탄은 좀 털리네 와 대박 이득이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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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뭐야 이 갑자기 게임 깜짝이야 이게 또 왜이래 와 얘 벌크 노금인데 뭐야 게임 쳐줬는데 와 내 메자이의 선택은 진짜 게임 뭐 이러냐 게임이 게임이 또 와구 정책 됐어 좋아 좋아 얘들아 이거 먹어주고 그렇지 그렇지 퀴즈 여기 아파요 아파요 오케이 좋아 풀까지 빼버렸네 오케이 지금 풀 뺐으면 개이득이지 이득만 보고 빼네 이런거 이런거 좋아 이건 역시 이득룰이지 아 핑화를 위치를 바꿔놔야겠는데 아 마지막 템 뭐가지 미카엘이 낫겠죠 미카엘? 미카엘이 또 방어막 이런거 또 20% 회복시켜주니까 오케이 불점을 좋아 어 미카엘 딱 가가지고 쿨감 쿨감이 좀 아쉽긴 하네 어 무시하고 그냥 바로 갈게요 솔라리가 나갈까? 솔라리 미카엘 아 그래도 미카엘이 낫겠지 어 솔라이는 그 단순간이지만 한순간이지만 나는 이제 미카엘 로그가 최고로 올려야지 와 돈 진짜 쫙쫙 올린다 와 1900원? 돈템으로 1900원 그냥 가네 너무석이잖아 이거 천천히 얘들아 천천히 좋아 코르킥 범인고 있고 운영 완전 완전 떼봐 그래 탑 가 탑 가 오케이 와드 때려주고 오케이 와드 때려주고 좋아 좋아 이 칼 가는게 나을라나 아니면 그냥 어 그냥 그거 가면 안돼요? 덱헥? 덱헥 가면 안되나? 주물룩도 높겠다 아 한턴 빼야겠는데 아 바론인데 이거 오 루시안이 레벨 좀 낮다 아 바론 줘야 되는데 이거 또 2차 바론이네 아 위험하다 이거 게임 게임이 위험해 어 신발을 바꿀까? 다른걸 모빌로 바꿀까? 그냥 신발을 미카일로 바꾸고 신발을 바꿔야겠다 오 마이 갓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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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그렇게 빨라 렉스아이 요호호호호 요호호호호호호호호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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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G 유지원도 빨리 사라고? 너 머리 좋은데 아